아버지의 이상한 유언 옛날 옛적 전라도 창평군에는 양시성을 가진 양노인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팔순을 넘긴 나이에 동갑내기 할멈과 철이 덜 든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노인은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풍수지리와 도술에도 능했으며 학문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따르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양노인은 아들들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아들들아 예비가 죽거들랑 짭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되 반드시 이 관을 열두 개를 만들어야 한다. 꼭 명심해 두거라. 너희들이 관 열두 개를 준비한 다음 시신이 들어가지 않은 열한 개의 관 속에는 팥을 한 줌씩을 넣거라. 그리고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맨 밑에 묻고 흙을 한 뼘쯤 덮은 다음 차례로 빈 관을 묻어라. 또 하나 절대로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며 예비가 죽은 것도 장례를 마친 다음에 알리도록 하거라.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어찌되었든 아버지의 유언은 유언이니 받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관을 미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한 개의 관을 만든 후 마지막 관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자 형제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님 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관은 어떻게 만들죠?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휴 어쩔 수가 없구나 열한 개의 관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겠어 애초에 열두 개의 관을 만드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더냐 형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열한 개를 만든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효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입으로 우리가 효자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 뭐 네 말이 맞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더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찾아는 보자꾸나 정말요? 열한 개로 그만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놈아 그래도 아버지 유언인데 마지막까지는 노력은 해봐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며칠 후 양노인은 유언을 거듭하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제는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마지막 관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결국 열한 개의 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제는 장성하였고 형제가 함께 사는 집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 점차 점차 가운이 번창해 나갔습니다 한편 나라의 상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는 간신배들이 넘쳐나고 이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왕은 간신배들이 하는 짓을 나몰나라 하고 국정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경제는 파탄이 나고 변방의 방어는 약해졌으니 외적들이 쳐들어오기를 밥먹듯이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정의 간신배 두목과 한 통속인 요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요승은 장차 나라에 큰 변란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하고 다녔고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자 왕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찌해 변란이라니 변란을 어찌 막아야 한단 말인가 왕은 조정 신하들에게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전하 유명한 지사들을 불러 짐에게 기가 뭉쳐있는 곳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신배들의 두목이 제안했습니다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정은 전국의 유명한 지사들을 불러들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에 큰 변란이 있을지 모르니 짐에게 기가 뭉쳐있는 곳을 빨리 찾아내라 지사들이 명을 받들어 떠나자 간신배 두목과 요승은 회의 이후에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땅의 기운이 이상합니다 대감의 세상을 방해할 큰 인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겠습니다 흠 내 스님만 미소이다 잘해주시오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은 지사들은 방방곡곡을 뒤져 남쪽 땅 양지바른 이곳 양노인의 묘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간신배들은 서둘러 이곳에 군졸들을 급파하고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으며 양노인의 묘에서 장차 역신이 나올 것이라 소문을 퍼뜨리게 하여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한 뒤에 그 묘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장차 역신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소 어서 묘를 파헤쳐야 하오 군졸들의 대장이 명령했습니다 군졸들이 관을 파내자 시신은 없고 판만 한두줌만 들어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군졸들이 계속해서 관을 파냈지만 계속 빈관에 판만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로구만 계속 빈관에 판만 있다니 군졸들이 열 번째 관을 파냈는데 역시나 빈관에 판만 있으니 군졸들은 모두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여기는 묘가 아니고 그 팥을 보관하는 곳인가 본데 그러게 그냥 가자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가세나 그렇게 군졸들이 포기하고 지쳐 쉬고 있을 때 관을 파낸 구덩이에서 짙은 안개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저 안개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저 구덩이 속이야 군졸들이 놀라 창과 곡괭이로 안개를 휘저으며 구덩이를 더 파봤는데 열한 번째 관이 나왔습니다 이봐들 얘 관이 또 있어 열어보자고 군졸들이 관을 열었는데 관 속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어린 동자가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군졸들이 당황하여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던 요승이 나타났습니다 찾았구나 여기 있었어 이놈 요승은 철퇴를 들어 그 동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동자 장군이 동자 장군이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시일을 얻지 못해 울고 내 병졸들이 화신하지 못하여 내 웅지를 펴지 못해 운다 동자 장군은 그 말을 끝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하하 성공이다 성공이야 요승은 철퇴를 들고 껄껄 웃어댔고 군졸들은 그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여기저기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형제들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의 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형님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뭔가를 준비해둔 것이 있었나 본데요 그러게 한번 알아봐야겠다 평소 아버지와 절친했던 도승분이 계시니 가서 여쭤보자 형제는 인근에 아버지와 평소 친했던 고명한 스님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 아버지의 묘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도 신기하고 기이합니다 행여나 저희가 제대로 유언을 따르지 못해 아버지의 뜻을 그르친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러자 스님이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허허 안타깝도다 아버님의 유언대로 관 열두 개를 모두 만들었더라면 그 군졸들은 끝내 진짜 관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리 되었 그리 되었다면 진짜 아버님의 관에서 나라를 구할 영웅 양 장군이 나오게 되어 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열한 개를 만들어 군졸들이 결국 관을 발견했고 양 장군은 제대로 힘을 키울 시간을 벌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야 안타깝구나 안타까워 그 말을 들은 양 시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뤄드리지 못한 자신들의 실수를 후회하며 그리고 양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양 장군이 죽은 골짜기에는 양장골이라는 골짜기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위쪽에 산등성이 꾀꼬리째에는 장롱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안에는 양 장군이 입고 출정할 갑옷이 들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언젠가 도굴꾼들이 이 바위를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은 권씨 교수 옛날 무선 마을에는 김낙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안김씨 김대의 셋째 집 증손자로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업에 남다른 자질을 보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라갔습니다 김낙수가 열다섯 살이 되자 그는 유곡의 안동권씨 교수와 혼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날이 가까워지면서 이 교수가 간질병 환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신랑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낙수야 이 혼약을 파해야 할 것 아깝다 이 색시될 사람이 간질병을 앓고 있다니 결혼 후의 일이 걱정이 되는구나 어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낙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양가의 혼약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쪽에서 파혼하면 그 사실 또한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규수에게 다시 청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파혼하면 그 규수는 평생 우리 집안을 원망할 것이고 또한 파혼은 안 그래도 병을 앓고 있는 불쌍한 규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 될 겝니다 소자는 이대로 혼약을 이행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하 이런 이런 우리가 우리가 낙수 너보다 못하구나 김낙수의 결연한 의지에 그 집안 어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결국 그때 신부가 간질병으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신부는 사지를 틀고 입에 거품을 물며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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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까 김낙수는 당황하지 않고 신부의 입가에 묻은 거품을 도포자락으로 닦고 신부의 손발을 주물러 주며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김낙수의 간호 덕분에 신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자 김낙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오 김낙수의 말에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저는 병 때문에 서방님께서 저를 외면하실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김낙수는 부인 권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부인을 지키고 싶습니다 병에서건 그 어떤 것에서건 내 부인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신랑의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권씨 부인은 무선 마을에 김낙수의 집으로 신행을 왔습니다 김낙수의 집은 천하의 부자였으며 또한 덕성이 뛰어난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세색시 권씨 부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명의들을 초청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온갖 좋은 약재들을 쓰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권씨 부인이 남편 김낙수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 행여라도 짐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부인 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부인이 이렇게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도 저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 우리 꼭 이겨냅시다 부부는 어떻게든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행한 지 1년 6개월 만에 권씨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낙수는 권씨 부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인 부인과 함께한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다오 부인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부인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오 사람들은 부인을 위하는 김낙수의 마음과 정성에 몹시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77년 평화롭던 무선 마을에 큰 불이 나서 온 마을이 다 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럽기로 그 크기가 크던 김낙수의 집만은 타지 않고 온전히 남았습니다 높은 집의 지붕들이 모두 지붕을 맞대고 꽉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화마가 김낙수의 집만 비켜간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김낙수 또한 자신의 집만 불에 타지 않은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옆집 앞집 뒷집 다 탔는데 어찌 우리 집만 김낙수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도 무척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불을 끄면서 김낙수의 집쪽을 봤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화마가 온 마을을 휩쓸 때 말이죠 이 집 지붕위에 웬 노기 홍상을 입은 젊은 아낙내가 치맛자락을 펼쳐서 막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이 정말로 불길을 멈추고 그러니까 불길이 막 오다가도 멈추고 가다가도 멈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작 치맛바람에요 자네도 봤는가 난 내가 헛것을 본 줄 알았는데 아유 나는 그 젊은 아낙내가 누군가 내가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로 솟았나 사라지고 없지 뭔가 응 뭔일이래 이것을 직접 보았다는 마을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뭐라 하였나 노기홍상 노기홍상 김낙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전 세상을 떠난 권씨 부인이 늘 즐겨입던 노기홍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서 김낙수의 집으로 화마가 닥치는 것을 막아준 그 젊은 아낙내는 바로 권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령이 되어서도 시댁의 후덕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붕에 나타나 화마를 막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오 부인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마워 김낙수뿐 아니라 그것이 권씨 부인이라는 사실을 안 집안의 가족들 모두 권씨 부인의 깊은 신의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김낙수는 항상 부인 권씨의 혼을 기리며 그녀가 지켜준 집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김낙수의 집을 지날 때마다 화마를 막아준 권씨 부인의 혼을 떠올리며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남기고 한 나무 경북 고령 어국리 마을 앞 들판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왕버들 나무가 있습니다 이 왕버들 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작은 마을에는 마음시착한 가난한 농부와 많은 재산과 하인들을 거느린 아주 고약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잘생긴 아들을 두었고 고약한 부자는 예쁜 딸을 두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한이 되어 아들이 자기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아들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 잘되기만 바라고 그것을 큰 낙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아들이 그리우는 소리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들아 니가 열심히 공부하는 소릴 들을 때마다 이 아버지는 마음이 뿌듯하단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말도 어김없이 농부는 그리우는 소리가 아름다우니 인물 또한 정말 잘생기셨겠지 호기심 호기심 가득한 이 딸은 자신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에 둥근 보름달 빛이 밤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 딸은 자신도 모르게 글읽는 소리에 이끌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는 글방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한편 열심히 글을 읽던 아들은 인기척 소리에 글을 읽다 말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달빛 속에 나타난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한 처녀가 서있었습니다 아니 누 누구십니까 선녀님께서 오신 건가요 이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녀라니요 저는 저기 위쪽에 큰 기와집에 살고 있는 화연이라고 하옵니다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부잣집 딸 화연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동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찾아오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농부의 아들 동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괜찮아요 도련님 글 읽는 모습이 참 멋지시네요 화연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동수도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자주 만남을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계속되어 갈수록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호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화연이가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연아 씨 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은 화연아 씨를 전부터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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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사람의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니 집안 차이가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아마 부모님들께서 아시면 특히 화연아 씨 부모님께서 아시면 분명히 싫어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화연의 의지에 가득한 눈빛에 동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방법을 찾아보기도 전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사실을 양가 부모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나고 있는 모습을 부잣집의 하인이 보고 주인에게 고해받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씨 고약한 부자는 두 사람의 사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화연아 어디 그런 못사는 집 남자와 어울리는 것이냐 더 소문이 나기 전에 그 관계를 퍼뜩 정리하거라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저는 동수도련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뭐? 뭐라고?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그놈이 언제 내 딸을 이렇게 홀려놨어? 내가 그 집에 찾아가야겠구나 이 고약한 부자는 농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화연과 농부의 아들 동수가 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찔러댔습니다 아니 아들 관리를 어떻게 했기로 서니 남의 귀한 집 딸에게 아들이 찝적대기나 하고 말이야 글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응? 여기저기 여자들 마음이나 홀리기나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거야? 고약한 부자의 말에 농부가 발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거 어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요? 응? 꼴에 존임은 있어가지고 발끈하네? 응? 뭘 믿고 그럴까? 뭐 돈이라도 많아? 응? 벼슬이라도 해? 뭐... 뭐라고? 이 사람이? 응? 한 대 치겠어? 결국 농부와 고약한 부자는 서로 주먹다짐까지 해가며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간신히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렸고 멀찌감치 떨어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화가 풀리지 않은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화연과 동수 두 남녀가 방법을 찾기도 전에 두 집안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으니 방법을 찾기가 더 힘들어진 셈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양쪽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 사랑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미 뛰어넘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막상 부모님의 뜻을 순종치 않은 것이 큰 죄인 줄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떠나면서 부모님이 보실 수 있도록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 놓겠습니다 그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라면 저희도 금수일 좋게 잘 살고 있는 줄 아시고 만약 그 나무가 말라 죽으면 저희도 그냥 죽은 줄 아십시오 동수뿐만 아니라 화연도 부모님에게 그리 말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아들과 딸의 하직 인사에 부자도 농부도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화연과 동수 두 남녀는 그렇게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남기고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설마 설마 자식들이 진짜로 떠날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두 부부는 너무나 놀라고 황망했습니다 며칠 뒤에서야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자식들은 어디로 갔는지 떠나고 없었습니다 졸지에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농부와 부자 내외는 매일같이 딸과 아들이 심어놓고 간 나무를 쳐다보며 그들의 안부를 염려했습니다 저 나무가 저리도 잘 자라는 걸 보니 우리 아들도 잘 지내고 있는 게 분명하오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수가 보고 싶지만 저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농부의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딸아 잘 있는 것이냐 그러게 딸 말 좀 틀어주지 그랬어요 예? 아이고 왜 그랬을까 뭐라고 저들 사랑하고 행복하면 그만인 것을 아유 그렇게 두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왕버들 나무는 시드는 일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 마을의 정자나무가 되었습니다 한편 멀리 떠난 두 남녀는 멀리서도 서로를 아끼며 부모님의 걱정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고 자신들 닮은 아들, 딸, 자식까지 많이 낳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평창이 아니라 창평인데 조선시대 초 전라도 창평군에는 우성애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많은 전답을 잘 관리하며 재산을 불리는 데 힘써서 젊은 나이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성애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시집 안 갈래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저밖에 없는데 제가 시집 가서 떠나버리면 적적해 하실 것 같아요 딸은 이렇게 말하며 시집 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던 딸도 결국 시집을 갔습니다 딸은 부모님 걱정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부모님이 딸이 시집을 가지 않아 너무 걱정하니까 차라리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시집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딸을 시집으로 떠나보내고 나니 우성애 부부는 집안이 쓸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보내고 나니 집안이 너무 허전합니다 하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사랑하는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네 우성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탁발승이 이 우시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탁발승이 우성애 부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집주인님께서 무슨 근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은 크지만 두 분이 의지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 보이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우성애 부부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쳐나가 스님을 붙잡았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탁발승이 말했습니다 흠... 늦둥이라도 가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아, 이 나이에 무슨... 아, 스님... 아, 스님이 키워주실 겁니까? 아, 무슨 말씀을... 허허... 우성애 부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자 탁발승이 그런 부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저 성덕산 관음사에 가셔서 거기 계신 관세훈 보살님께 백일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하시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탁발승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며칠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결국 아내가 조심스럽게 백일 기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미져야 본전이니 우리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 백일 기도라... 좋소 해봅시다 이렇게 부부는 관음사 관세훈 보살의 앞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백일 기도가 끝난 후 아내의 꿈에 흰옷 입은 부인이 나타나 오색이 찬란한 구슬을 품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여 내 훌륭한 아들을 점지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말거라 장차 어떤 노승이 와서 너희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것이니라 아내가 그 신기한 꿈을 꾸고 곧 태기가 있었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본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잘생겼고 골격도 튼튼하였지만 왼쪽 손을 펴지 못하고 늘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이 맞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견고한 것을 어길 수는 없소이다 나중에 이름을 지어도 늦지 않소 우성애가 그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흘러 아들이 다섯 살이 되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우성애의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댁에 세상에 보기 드문 보배가 있는 줄 알고 와봤습니다 혹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보배라고요? 저희 집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우성애가 영문을 몰라 하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스님이 그 아이를 보고 손을 내밀자 이 아이가 날때부터 쥐고 있던 왼손을 드디어 펴더니 그 안에서 오색영롱한 구슬을 내보였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노스님도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하하 여기 있었군요 오늘부터 아드님의 이름을 보주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성애의 아들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보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주가 여덟 살이 되던 해 이 부인은 보주를 데리고 나간에 시집간 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친정어머니를 만난 딸과 사위가 간청하는 바람에 이 부인은 보주와 함께 그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름을 넘겼습니다 보주는 심심하여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집이 그리워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저 혼자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창평으로만 잘 가거라 창평 땅에 가면 어지간하면 다 아는 사람이니 걱정 없을 게다 알겠지? 예 창평이요 조심히 가거라 보주야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주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걷던 보주는 갈림길에서 길을 헤매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혹시요 그... 평창? 평창! 평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보주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보주를 한참 동안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음... 이쪽으로 가면 평창으로 갈 수 있단다 그렇게 보주는 창평을 평창으로 잘못 말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보주는 멀리 아주 멀리 가서 결국 태백산에 이르렀습니다 졸지의 고아가 되어버린 보주는 거기서 한 스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보주가 창평을 평창으로 잘못 말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보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고향은 창평이었구나 너의 고향은 창평이었구나 이쪽은 평창 방향이고 거꾸로 말했군 아니가 예? 그랬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일 게다 예, 스님 스님은 보주에게 경전과 참선을 가르치며 그의 이름을 장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문희선사였습니다 문희선사에게서 경전과 참선을 두루 익힌 장주는 스승인 문희스님이 열반에 들자 3년상을 치르고 참선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장주는 오진대사를 만났습니다 장주를 본 오진대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남해에 있는 수월원의 대비대사를 찾아 그의 가르침을 따르거라 예, 알겠습니다 대사 그렇게 장주는 남해로 가는데 가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번명이 어찌 되십니까? 예, 소승 장주라 하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부터 환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다짜고짜 번명을 바꾸라고 하자 장주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보통 노인이 아님을 깨달은 장주 스님은 그 자리에서 노인에게 약속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번명을 환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노인의 모습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장주 아니, 환주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보고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환주 스님의 뇌리에 관세음보살님의 목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환주야 네가 진실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환주 스님은 그 순간 자신의 전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환주는 관음상을 업고 옥과에 봉안한 성덕 처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된 환주 스님은 곧바로 창평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속가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20년 가까이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아 헤매던 우성의 부부는 스님이 되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차마 멀리 떠나기가 힘들었던 환주 스님은 그 가까운 관음사의 주지 스님이 되어 때때로 속가의 부모를 찾아 뵈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속가의 부모님이 거의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환주 스님은 비록 출가한 몸이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됨을 안타깝게 어기고 부모님의 위패를 관음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모님의 제사를 받들었다고 합니다 황새가 싼 똥 옛날 아주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까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포구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여우가 나타나 포구나무 주위를 맴돌며 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였습니다 여우의 집요한 시도에 까치는 너무나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까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혜롭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황새를 찾아갔습니다 황새 아저씨! 황새 아저씨! 까치는 간절히 황새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맨날 내가 새끼를 까놓으면 여우란 놈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떡 버티고 앉아있으니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방책이 없겠습니까? 황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집 앞에 떡 버티고 앉아 쳐다보고 있거든 네 이놈! 불탄 가죽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놈이 이리 높은 포구나무에 올라와서 어찌 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놀려 먹거라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까 까치는 황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여우는 다시 포구나무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까치는 황새가 알려준 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이놈! 불탄 가죽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놈이 이리 높은 포구나무에 올라와서 어찌 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까치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잔뜩 붉어져서 화를 냈습니다 예! 이놈의 까치가! 누가 그딴 소리를 했어? 응? 여우가 소리쳤습니다 까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황새 아재가 그러던데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라! 이놈의 자식!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여우는 황새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까치가 한 말이 사실이냐? 응?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황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모두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여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황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새는 폴짝 날아올라 여우의 얼굴에 똥을 찍 싸버렸습니다 으아이! 아이! 뭐야! 아 냄새! 예이! 여우는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났지만 콧잔등에 묻은 똥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황새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황새는 포르르 날아올라 여우의 콧잔등에 또 똥을 싸버렸습니다 으아! 이! 아이! 아이! 들어! 언제까지 싸나 보자! 여우는 계속해서 황새에게 달려들었고 황새는 계속 여우의 콧잔등에 똥을 쌌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여우는 결국 황새를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에이! 아이! 뭔 놈의 똥을 이렇게 계속 싸! 응? 아이! 너는 뱃속에 든 게 똥밖에 없냐? 응? 흐흐!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여우는 더러운 황새똥이나 깨끗이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꼬리로 콧등에 묻은 똥을 닦아 냈습니다 지금도 여우의 콧등과 꼬리가 하얀 이유는 바로 그때 황새가 싼 하얀 똥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옛날 이야기들은 특정 시대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지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또한 옛날 이야기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내, 희생, 지혜 등의 가치를 이야기를 통해 쉽게 풀어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옛날 이야기를 잘 보존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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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잠Throug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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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